나 오늘부터 이제 자기 좀 더 잘 대해줘야 될 것 같애 그동안 우리 이런 장난감을 자기한테 줬었는데요 그치? 아니야? 자 이랬는데 오늘은 좀 새로운 걸 갖고 와봤습니다 자 요거는 삑삑 강아지 다 아시죠? 삑삑삑삑 하는 거 자 일단 인사부터 해 인사부터 요요 자 이걸 켜보면 자 와서 인사해 봐 자 이거 이거 봐봐 자기야 그리고 무서워할 거 없어 니 친구야 자세를 한껏 낮췄는데 근데 안 움직이네 아 이게 사이즈는 작지만 상당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놀자 아무리 장난감이라도 겉모습을 보나 봐 딱히 여기서 무슨 동물냄새가 나고 그런 거 아니잖아 자 그래 냄새도 맡아 그래 그래 만만하지 그래 니 해치지 않아 막 깨물어 물고 듣고 맛보고 귀를 물었어 목더미 목더미 목더미를 물고 있어 어떡해 목을 하루만은 부위 중에 목을 목을 목은 뿌직뿌직 소리 났지 목더미 이거는 갖고 노는 자세가 아닌데 아무래도 야 이거 야생 본능이 어 그래 뒷발차기 아 이거 제대로다 이거 우리 자기한테 잘 보여야 되겠는데 어우 뒤집어 깠어 와 저 눈빛 살아있어 유도냥이냐 너는 여기서 이제 스위치 넣어주면 자기가 방금 하던 그거 해야지 계속 한 번 여기서 스위치를 잔다 잔다 자 이때야 노래여 그래 이 비겁자 야 너 비겁해 야 강자한테 약하구나 너는 그러게 우리 같은 약자한테 강하더니 그러니까 너도 너도 내가 만만해서 그렇게 앵겨붙었구나 그런 거였구나 확실하다 한 번 다시 살짝 켜보면 켜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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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제 자신감 붙었어 자신감 붙었어 자신감 붙었어 이제 겁은 안 난다. 응. 와, 손톱 끊는 법을 안다. 우와, 네가 이겼다. 어떻게 하고 싶은 거지? 어우, 자기야. 나를 찍는 기술이야? 뺏지 말고 같이 놀아. 나 네 편이라니까. 건들지 마. 내가 사냥했어. 머리 아프겠다. 내가 사냥했어. 알았어, 네가 가져. 알겠으니까 보존은 해주라. 근데 이거 낚싯대보다 더 과격하게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저런 것들은 그냥 유흥인데 이거는 사냥이야. 들어가서 쫓아내. 그렇지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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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나와? 어디까지 나와? 다시 끌고 들어갔어 나 오늘부터 이제 자기 좀 더 잘 대해줘야 될 것 같아 난 목덜미에 있으면 간담이 서릴 것 같아